지금 당체제가 거의 완비가 되었습니다. 정례에는 당이 고정이 돼도 석 달이 지나도 당 인사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이제는 당 체제 정비가 마무리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 당 전체의 각 지역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분야 거기에서 우리 당이 꼭 필요한 것 또 앞으로 필요할 그런 분야를 전부 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선 비용으로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